반갑습니다. 해탈감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자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신기부터 수학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 품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자 품종은 수미감자가 있죠. 수미감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일반 감자는 대부분 수미감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배가 쉽고 바이러스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서감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쪄서 먹거나 이러면 좀 포슬포슬한 감자, 분이 많이 나는 감자가 바로 대서감자입니다. 그런 용도고요. 그 다음에 홍감자, 자주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색감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껍질이 붉고 속은 노란 감자입니다. 주로 쪄서 먹고요. 생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품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배 환경 및 시기를 보겠습니다. 발화 온도가 그러니까 감자의 발화 온도가 8도고요. 생육 온도는 20도가 되겠습니다. 토양은 약산성이나 중성이 좋으며 배수가 잘 되는 사질도, 모래가 많이 섞여있는 그런 흙이 좋습니다. 심는 시기는 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부 해안지방은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 수학시기는 6월 상중순이 되겠습니다. 남부 내륙지방은 3월 상순, 그 다음에 3월 중순, 수학시기는 6월 중하순이 됩니다. 중부 평자제는 3월 하순, 4월 중순에서 심고, 수학시기는 6월 하순, 7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감자는 파종부터 수학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에서 120일, 서너 달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감자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직접 농사 지은 것으로 시감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감자는 대부분 강원도나 무주 등의 고냉지에서 제외된 감자를 사용합니다. 고냉지 감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적고 무병 시감자로 판단하기 때문이고, 또 감자는 연작하면 수학량이 줄어들고 병충해에도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감자는 고냉지의 감자를 시감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감자 절단 및 삭티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감자의 절단은 눈이 골고루 있게 절단을 하고 대부분 세로 절단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이로 세로로 잘라놨죠. 이렇게 세로로 절단을 하고 이 눈이 골고루 좀 있게 합니다. 눈들이 다 절단면에 있죠. 절단할 때 끝의 5분의 1 정도를 남기면 상처가 쉽게 아물게 됩니다. 아무는 시간은 3일에서 7일입니다. 지금 끝이 이게 다 잘린 게 아니고 여기 붙어있죠. 5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상처가 쉽게 아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완전히 절단하면 2, 3일 방치하면 상처가 굳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절단하면 여기 바람이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처가 2, 3일 하면 굳어집니다. 큰 감자는 4등분, 작은 감자는 2등분하면 되는데 이때 한 조각은 30g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큰 감자이기 때문에 4등분을 해놨죠. 작은 감자는 반만 잘라도 되겠습니다. 반 이렇게 잘라도 되겠습니다. 절편이 자른 게 너무 적으면 생육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너무 작게 하면 안되고 한 30g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싹트우기를 합니다. 싹트우기는 체아라고 하죠. 싹트우기를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곰팡이 피거나 썩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온도는 15도에서 20도가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싹은 빨리 트지만 시감자의 활력이 나중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가 좋겠습니다. 싹트우기는 2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리고요. 이때 싹은우는 1cm 전후, 긴근은 2cm까지도 자랍니다. 싹트우기를 하고 심으면 초기 생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싹트우기를 해서 감자를 심게 됩니다. 시감자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자를 때 칼을 뜨거운 물이나 살균제로 소독한 다음에 합니다. 이 칼은 칼을 여러 자루 뜨거운 물 속에 담가 놓고요. 이걸로 돌아가면서 계속 자르고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칼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옛날 방식인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감자를 낳았던 방식인데 제를 묻힙니다. 제를 묻혀가지고 감자씨 일종의 소독이죠.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요즘은 다 그래하는 분이 적습니다. 감자를 심을라면 감자밭 준비를 하는데요. 감자 파종 15일에서 20일 전에 부숙이 잘 됐는 태비를 평당 5kg 정도 넣습니다. 5kg 이상 보통 넣죠. 7kg까지도 넣고 8kg도 넣습니다. 5kg 정도 넣고 감자 전용 비료를 한 평에 300g 정도 넣고 20cm 이상 깊이 가리를 합니다. 깊이 좀 가려줘야 됩니다. 한 평당 300g 정도. 이 300g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질소인상 가리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넣기 때문에 참고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살충제를 뿌리면 병충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벌레들이 많고 그러니까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심으면 병충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요. 감자재배 화학비료 11양을 보면 질소와 인산 칼을 대략 보면 질소가 10kg 이거는 10알당이니까 300평에 10kg, 9kg, 13kg가 들어갑니다. 칼이 13kg를 넣고 인산은 9kg 넣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평당 계산을 해보면 300평에 10kg가 들어가니까 한 평에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X는 300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0.03kg이 됩니다. 그러면 한 평에 30g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30g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한 평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산도 9니까 거의 30, 3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넣고 기본 요소 질소인산 칼이는 생육의 기본 요소죠. 이걸 그렇게 대략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자 파종 방법은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파종 후에 검은 비닐을 멀칭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비닐을 감자를 심고 비닐 멀칭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비닐을 멀칭한 후에 파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검은 비닐을 멀칭한다는 것은 지금 뒤에 사진으로 보면 지금 뒤에 사진은 비닐 멀칭 후에 파종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닐 멀칭을 하고 감자를 심었죠. 뚫어서 비닐을 뚫어서 심은 겁니다. 이게 파종 전에 그러니까 비닐 멀칭을 하고 파종을 한 이 상태가 되고요. 파종 후에 검은 비닐을 멀칭한 사람들은 감자를 먼저 심고 그러니까 두둑을 만든 다음에 감자를 심고 검은 비닐을 멀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자 씨앗이 올라올라 그러면 이걸 뚫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열 파종이 있고 일렬 파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일렬 파종이죠. 일렬로 쭉 가면서 감자를 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렬 파종이 되고 이열 파종은 감자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감자를 먼저 심습니다. 심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감자를 줄을 씌어서 쭉 심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흙을 덮든 이쪽에서 덮든 가운데서 이렇게 덮든 덮어서 두둑을 만들어서 심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종 파일러 그러니까 1종으로 심기도 하고 2종으로 심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두둑을 좀 넓게 지어가지고 여기 심고 여기 심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거의 이열에 가깝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먼저 이열로 파종을 하고 양쪽에 시감자를 놓고 가운데서 관리기로 복토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놓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관리기로 가운데를 딱 타면 양쪽으로 되겠죠.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농장이 농장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심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자기가 개발해도 되겠죠. 봄 조기재배 시에는 조기재배 시에는 초기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금은 비닐 대신에 투명 비닐을 멀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고온장애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비닐을 안 하고 흰 비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빨리 열을 올리고 하려고 그런데 고온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금은 비닐이 무난합니다. 풀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금은 비닐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멀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멀칭이라고 해가지고 멀칭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재배 시에는 파종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제초제를 살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이 나니까 그 대신에 무멀칭을 하고 여기에 낙엽이나 집 같은 걸로 멀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제초제는 좀 덜 뿌리도 되겠죠. 안 뿌리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무멀칭으로 하면 1차 2차 북죽이를 실시합니다. 북죽이는 흙을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두둑으로 다시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걸 북죽이라고 합니다. 북죽이는 감자쌍이 나와가지고 10cm에서 15cm 정도 될 때 파종 후에 한 4, 50일 지나면 그때 북죽이를 합니다. 그때 그 가지 줄기 속기를 하고 북죽이를 하면 됩니다. 속기는 줄기 속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북죽이는 개화기 전에 합니다. 개화기 전에 1차 북죽이를 한 후에 한 15일 정도 되면 개화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하면 됩니다. 개화기 이후에는 북죽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꽃 피고 나서는 북죽이 작업을 안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당 한 평당 식감자 사용량을 보면 한 평에 한 0.5kg 정도 1kg에 한 두 평 정도 한다 이렇게 대략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감자 심는 방법은 이랑이 보통 한 줄로 심었을 때 7, 80 정도 두 줄로 하면 좀 더 넓어야 되겠죠. 1m나 이렇게 더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심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기도 하고 좀 고리 두둑이 넓으면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요즘 일자로 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는 간격은 25에서 30cm 25에서 30cm 고요. 30cm마다 심고 깊이는 8에서 12 10cm 정도 내려가서 심는다. 흙을 파고 내려가서 심고요. 절단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넣고 묻습니다. 절단면이 바닥으로 향하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기계화 이런 걸로 하면 이래 안됩니다. 절단면을 바닥으로 하는 건 하나하나 심을 때 되는 거지 기계로 심는데 심는데는 그냥 떨어지는 대로 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든 옆으로 대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래요. 이게 딱 절단면이 바닥으로만 향하는 것이 무조건 더 잘 자라고 감자도 더 수확량이 많다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친환경재면 화학농을 안 짓겠다. 텃밭용으로서 우리는 그냥 몸에만 좋게 조금 수확량은 떨어져도 그렇게 짓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부숙이 잘된 퇴비를 평당 5키로 이상은 넣고 흙과 충분히 섞어줘야 됩니다. 지금 뒤에 화면은 제가 산에 올래 심은 감자 심을 때 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부숙이 잘된 완숙된 퇴비를 놓고요. 그 다음에 흙과 충분히 섞고 질소 인산 칼륨 칼리를 좀 써줘야 되죠. 그런데 유기농이니까 안 쓰면 유박이나 유박 쓰는 분들도 있어요. 유박은 기름기 있는 깻무기나 피마자 기름 짜고 찌꺼기로 만든 유기농 비료 그런 건데 이거 대신에 깻무기나 오줌이나 분유 같은 거 이런 것을 주갖고 키워도 됩니다. 친환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천연비료 성분을 만들려고 그러면 질소질 질소가 우리가 비료는 보면 질소인산 칼리가 3대 요소죠. 3대 요소는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질소 대신에 질소는 식물이 잘 자라게 하고 이는 열매를 잘 맺게 하고 칼륨은 뿌리와 줄기의 반륙을 촉진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엔 어떻게 천연비료를 만들어 줄 수 있냐면 깻무기나 오줌 개분 같은 거 이런 거 질소 대신에 좀 주면 됩니다. 인 대신에는 골분 뼈를 갈아서 주기도 하고요. 쌀개가 거기에 좀 맞고 내나 개분 인분 같은 것도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친환경으로 지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칼리 칼륨 같은 경우에는 참깨때나 고추때 같은 농작물 태우고 나면 숯 있죠. 그래서 숯을 우려서 뿌리는 분들도 있고 주로 대신에 젤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친환경으로 짓겠다 아니면 텃밭용으로 짓겠다 이러면 화학 비료 대신에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생육에 성육발달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가 포도농사를 2000평 짓고 그때 배농사도 좀 지었는데요. 그때 사실 친환경으로 제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농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많이 좀 했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도 여러분들도 한번 텃밭용 조그맣게 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라 그러면 참 어려운데 친환경이 자기가 먹거나 이렇게 한번 뜻을 가지고 해보실 분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질소인산 칼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경험도 가지면 아주 재미도 있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자수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확시기는 파종 후에 90일에서 120일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봄감자수확호에는 일반적으로 모내기를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보면 대부분 수확을 하고 나서 양배추나 단무무나 콩같은 걸 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호에는 직사강선을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감자를 보관을 합니다. 시감자 저장 온도는 4도씨고 가공용 감자는 7에서 10도씨 저장이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자 씨앗 씨감자 심기부터 수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참고하셔서 좋은 감자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자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마나 이런 또 요즘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